네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통합욕법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일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기암 환자분들 상담하고 코칭해드리고 많은 질문들 또 어떻게 증제욕법을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걸로 지금 매일 바쁘게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요즘도 계속 옵니다. 아 그래요? 만나고 싶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이걸 잘 모르시면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찾아가는데도 안 만나주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응대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는 통화가 힘들고요. 그 다음 제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 채널.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을 추가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안내가 있어요. 상담을 어떻게 받나요? 뭐 이러면은 자동 응답 메시지들을 나오는데 그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그걸 따르시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 응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원 응대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랑 연결이 되고 예약 날짜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라는 거는 만약에 오늘 딱 이 영상을 보고 나 김윤아 약사님 만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바로 뭐 톡을 남기든 해도 한 달 뒤에 이제 상담이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상담은 이제 30분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30분이 아니고 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일단 식이요법 기다리는 동안에 제 책에 제 말기암 책 1장에 보면은 몽땅 좋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일단 식이요법부터 당장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광이 나세요. 광이.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어. 이미 이렇게 광이 이마와 콧잔등 볼에 광이 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본인이 이 요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공으로 체험을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부터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일단 결국 치유는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좋은 정보를 오늘 유튜브를 접했어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뭐 쇠기의 경읽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어떤 지식을 접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책에 뭐 저희 아버지 80세에 비소세포 폐암 4기인데 간전이 뭐 머리 두부 그다음에 갈비뼈 밑에 이렇게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분인데 지금 열심히 멀쩡하셔요.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추적관찰을 하는 거죠. 시티만 찍고 추적관찰을 하는데 제 책의 일장에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년 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으로 가실 것입니다. 열심히 라운딩 가시고 빠졌던 근육도 다 차가오르고 일단 얼굴 상태가 머리는 이제 항암을 해서 짧게 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흰 머리를 염색을 안 하셔서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 피부 상태는 60대 분들보다 더 좋으세요. 완전 뽀얗고 피부가 무슨 엄청 좋은 화장품 피부과 다닌 피부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80세도 그렇게 몸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그 뭉땅 주스 식용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금지 식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늘 또 강조를 드리자면 모든 육류,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렇게는 그냥 금지를 하셔야 돼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자꾸 이제 1기, 2기 분들은 와서 그럼 닭고기는 안 돼요, 오리고기는 안 돼요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폐암 1기였어요. 1기면 굉장히 간단하게 부분 절제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암 방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개월에 한 번 CT만 찍으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고생 안 하고 부분 절제는 살짝만 절제를 해낸 거니까 그분이 이제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런 금지 식품을 포함해서 다 드신 거예요. 인스턴트도 먹고 다 드시고 3개월째는 괜찮습니다.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서 6개월째 갔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셨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뇌전이가 온 거예요. 뇌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딱 6개월. 그래서 3개월 CT부터 생각하면 3개월 내에 폐에서 뇌까지 간 거예요. 금지 식품을 제한을 안 하면 암이 너무 좋아요.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환자가 됐으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하고는 조금 작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이 오는 환경이 1년, 2년, 내가 1, 2년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왔다라기보다는 이런 만성 염증성 체질이 10년, 20년, 30년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지금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해도 제가 있다고 항상 제가 상담에 오면 오늘 상담에 대한 걸 다 풀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딱 보여드려요. 풀과 싹 난 거를 보여드려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데 씨앗이 쫙 뿌려진 거예요. 폐암이면 폐암 그 부분에만 1cm, 2cm가 있을 정도면 사실 다른 데도 순환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어디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게 0.1이 되고 0.2, 0.5가 돼야 CT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0.1은 없는 건가요?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절제를 했지만 폐암에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 환경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걸로? 음식으로. 그런데 바로 뇌저님은 폐에서 다른 데 갔으면 그거 바로 사게 되는 거예요. 1기가 사게 되면 3개월 걸려요. 제가 저번에는 아마 8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빠르고요. 또 지난달에 오셨던 최장암 2기환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장암 4기 환자 오셨는데 되게 젊은 엄마죠. 그런데 작년에 환정을 받고 최장암은 사실 1기, 2기, 4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어려운 최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너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그다음에 항암도 정말 여러 번 했고 방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개월 만에 사게 될게요.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너무 우시는 거예요. 작년에 약사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자기는 펫시티를 딱 찍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서 이제 항암을 오래 하는 분들이 여기다가 케모포트를 심거든요. 혈관이 힘드니까 그것까지 수술로 제거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치료는 끝났다. 축하합니다.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3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지금 먹지 말라는 금지식품 매일 3끼를 다 힘이 없잖아요. 항암방사하고 수술했으니까 고기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커피 라떼 좋아하니까 커피 라떼 또 계속 드시고 또 빵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전을 또 좋아하셨대요. 식용유 많이 쓴 전 그게 3개월 만에 간전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고생한 거를 다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또 독한 항암제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더 어려운 항암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기였든 2기였든 또 연기, 상피세포내암 이런 거는 진짜 연기라서 진짜 수술 진짜 간단하고 항암방사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암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유방암이 만 5년 됐습니다. 치료 끝나는 게 만 5년 됐는데 저도 지금 방심하지 않아요. 몽땅뉴스로 제가 바쁘다고 한 일주일 안 먹잖아요.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딸려요. 벌써 세포가 원하는 야채들의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그럼 벌써 급속히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을 때는 활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피로감이 없는데 야채량이 확 줄어들고 그냥 바깥밥 또 흰쌀밥 제가 요즘 바쁘니까 도시락을 못 사요. 그래서 그냥 식당밥을 좋은 식당밥을 그래도 흰쌀밥을 계속 먹었을 때 어쨌든 비빔밥을 저는 선택하긴 하지만 볶는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저도 몇 달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살이 2kg가 찌고 붓고 이제 좀 염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몽땅주스만은 제가 꼭 사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5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만원은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먹다가 이제 뭐 10년이 10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빵 뭐 스파게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지는 않아요. 가끔 먹죠. 근데 가끔 먹으면 벌써 몸에서 변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방암이고 그러니까 나이도 뭐 폐경의 나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대부분 겪는 거는 변비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딱 밀가루를 딱 먹는 순간 며칠 이렇게 연속 먹잖아요. 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겪는 노인분들의 노인성 변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이거를 복구시키려면 또 많은 야채를 투여하고 또 많은 보충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제가 좋은데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확실히 부어요. 저는 이제 염증성 체질이었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은 그냥 염증성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는 있으나 후폭풍은 또 감당을 해야 된다. 요즘에 그럼 이제 하루에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은 얼마나 돼요 숫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오실 수 있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럼 작가님이 하루에 상담하는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돼서 6명에서 많으면 8명 그럼 이제 그렇게 6명에서 8명 정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뭐 좀 잘못 생각한다든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시기부터 제가 점검을 해드리죠. 그래서 항상 고기 문제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되냐 그러면 기운이 없다. 지금 항암을 하시는데 기운이 없는 이유가 고기를 안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혈액검사지 가져온 거 보면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7점대면 되게 꽉 채워진 거예요. 영양이 꽉 채워져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기운이 없는 건 항암제가 골수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해머글러빈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지 고기를 안 먹어서 또 고기를 먹어서 힘이 올라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고 저는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요. 삶은 달걀, 낭각번호 1번에 삶은 달걀을 하나에서 두 개 드시고 그다음에 두부도 드시고 저는 콩을 좀 많이 드시게 하죠. 그다음에 해산물, 생선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전복, 문어, 추어탕, 각종 생선료 있잖아요. 어떤 생선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조개류에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골고루 그런 거는 드셔서 그러면 부족하지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식욕골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얼굴이 살아나요. 원래 항암을 계속 오래 해보세요. 얼굴이 누렇거나 까맣게 되죠. 손발도 까매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빠르게 해소가 돼요. 그럼 삶은 계란이나 생선 같은 거를 먹어도 된다는 거는 이게 원래는 완전 채식이 좋은 건데 자꾸 고기 같은 걸 원하시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영양소적으로도 계란이나 생선 같은 거는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저는 완전 채식은 반대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 무슨 뭐 건강원인가 뭐 이런 그런 암치료하는 그런 데 뭐 캠프 같은 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완전 채식만 하고 어떤 분은 금식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무슨 된장국 뭐 하여튼 그런 것만 먹고 탄수화물도 완전 제한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분들은 살을 빠지죠. 막 5kg, 10kg씩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채식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달걀이거든요. 달걀을 저는 삶은 달걀을 5년 내내 먹었어요. 그거는 포기 못해요. 제가 전복, 문어, 생선은 안 먹더라도 최선으로 달걀은 한두 개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조화 균형 뭘 하나만 똑같은 채소도 똑같은 것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저는 골고루 모든 걸 골고루 종류를 늘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작가님조차도 믿을 수 없더라 이런 효과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저께 온 수치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기적이 아닌가. 다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이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 분이긴 하지만 공간검진을 했는데 위암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암의 PSA 종량 표지자는 타이트하게 보면 0.1에서 1 물론 3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이분이 34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6월 15일이 상담 예약일인데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5월 20몇일 날 약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통은 상담소에 앉아있고 약국을 안 가요. 그런데 그날 잠깐 시간이 나서 5분 정도 들렸는데 그분이 앉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 저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그럼 수치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347. 너무 놀라운 수치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9나 10 정도만 돼도 3기 말에서 4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셔서 제가 식이요법 가이드랑 약 보충제를 그냥 오늘 미리 구매를 해 가시라. 그래서 다 복용을 하고 한 달 한 3, 4주 후에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상담해드리고 가셨는데 이분이 6월 9일 날 혈액검사를 했더니 347이 22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항암 한 번 하고 제 보충제를 3주랑 이 몽땅 주스를 3주 복용을 하셨는데 22가 된 것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불과 저를 만나니 두 달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 검사제를 딱 올리셨는데 1.0 몇이 된 거예요? 1이 된 거예요. PSA가.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기적과 같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요법의 힘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 5월 달 검사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수치예요. 솔직히. 이게 두 달 만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은 봤지만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다? 조금 힘든데 너무 짧은 시간에 돌아오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3월 초에 4기 폐암 진단 받았어요. 4기 폐암이라는 건 벌써 다른 곳에 장기전위가 있는 거고요. 이분이 저한테 3월 한 말경에 오셨고 5월 20일 날 찍은 CT 결과를 6월 초에 받아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진짜 폐암의 CT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문외한이 봐도 어떤 게 암인지 다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한쪽 폐에 동그라미가 10cm 넘는 완전히 원형으로 예쁘게 동그라미로 암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3월 초 CT였는데 5월 20일 CT에서 암이 정말 이만큼 이 손톱 매듭보다 더 작게 1cm로 줄어드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벌써 2월 3월 5개월 그러니까 3개월만 하셔도 빠른 분들은 효과가 지금 암세포가 꺾이는 거 세력이 꺾이는 것이 보여요. 또 한 분은 혈액암인데 림프를 딱 이렇게 만져지죠. 쇄골까지 사타구니에도 아기 주먹만한 암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혈액암이고 항암을 무려 4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3월 초에 왔을 때는 제가 백혈구 수치가 4에서 10이면 이분이 0.7인 거예요. 0.7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할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이분이 선생님 저 6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좀 약간 갸웃땅하잖아요. 항암 4년 했는데 0.0대가 계속 됐는데 6이 되고 그 다음 그런 상태에서 면역력도 올라오고 기운이 올라오니까 항암 하니까 4 4만 돼도 보통 여자분들은 4예요. 그냥 정상 여자들도 4고 항암하면 2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 항암도 2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약산이 없어졌어요. 만지면 없는 거가 다음 주에 CT 찍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예뻐져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웃으시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본인이 못 오시는 환자분의 상담을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못하시거나 흉수나 복수가 찼다거나 너무 고동이 힘들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저의 능력에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해달라고 해서 물으시지만 그런 분들은 참 죄송하죠. 제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의 한계를 직시하고 직면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인의 지인이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식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골육종 암인데 되게 젊으세요.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서 제가 통화는 해드렸는데 식사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암이 너무 커져서 장기를 눌러서 위에서 드시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너무 목소리도 지금은 기운이 있어서 근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실 분들은 그렇게 식사가 가능하셔야 돼요. 식사 정상 식사 가능하셔야 되고 또 체중도 너무 빠져 있고 항암을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너무 기운이 떨어지신 상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상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적 같은 변화들을 딱 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서 뭔가 발견되는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공통점. 진짜 너무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이거를 까칠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그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를 빨리 취해가지고 실행을 해도 지금 사기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막 100%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10명이 1명 될까 말까 하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걸 빨리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실행력을 가진 분은 70대 환자셨는데 먼저 자료를 보내셨는데 본인이 먹고 있는 병원 처방약이 20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인데 암까지 말기는 아니셨는데 한 3기 후반이셨어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도와드리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혈압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치매약, 우울증약 이렇게 하니까 눈, 농내장약 하니까 2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들겠다. 근데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신 거에서 어머 아버님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랬더니 제 유튜브를 하고 책을 70대인데 제 책을 3번씩 읽으셨대요. 책 두 권을 3번은 읽고 유튜브를 다 보고 자기가 약을 다 끊었대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언제 병원 약을 끊으라는 소리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왜 이걸 다 끊으셨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4개월 전에 끊으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혈압, 당뇨, 고지혈 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아스피린하고 갑상선 저하약만 반할 드신데 그래서 아버님 이제 가셔서 꼭 병원에 가셔서 다시 혈압 체크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씩이라도 다시 처방 받아서 드시기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혈압, 당뇨 있으신 분이 이분처럼 막 끊으시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아하던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주로 육류의 식사를 매일 하셨대요. 그거를 진짜 결단을 하고 다 식단을 바꾸신 거예요. 식단을 바꾸고 웅당두스를 하고 제가 먹으라는 단백질, 달걀과 이런 생선 위주로 했는데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랐고 일단 환자가 너무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환자였고 또 아버님인데 70대 아버님이셨는데 딸 두 분과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건강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장처럼 쓰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다 적어오셨고 그 다음에 웃음, 웃음을 어떻게 웃었는지, 감사 어떻게 했는지,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체중 뭐 이거를 다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또 이분은 술을 약간 중독이셨는데 그거를 끊으셔가지고 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도 거의 안 드렸어요. 너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식이요법만 바꿔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어르신들도 너무 놀랍게 좋아지셨고요. 몽땅 주스의 효능은 정말 되게 놀라운데 그게 여러분 그냥 야채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의 항암제. 사과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는 울소릭애씨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암제. 암 줄기세포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에 베타카로틴만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이 3중 음성 유방암과 30가지 천연물이 줄기세포를 제압하는 것 중에 1번이 당근이었어요. 그런데 당근에 루테올린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해요. 그래서 당근 너무 중요하죠. 당근즙도 좋고요. 몽땅 주스에 꼭 포함시키면 좋고 브로콜리에 썰포라판 너무 좋잖아요. 유방암 제어하고 그리고 제가 동결가루 8가지가 신선쪽, 케일, 보리세상 8가지, 시금치 이렇게 들어간 8가지 너무 편하잖아요. 8가지 야채를 다 씻으려면 이파리 씻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녹즙을 하면 무릎이랑 허리가 다 나가요. 그걸 다 기계로 분해해서 또 씻으려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결가루 하니까 보호자도 힘들지 않고 하루에 한 포 살기 위해서 그거 맛은 없죠. 그냥 녹색 가루, 야채 맛인데 그거를 드시면 혈액 수치가 좋아져요. 몽땅 주스가 3시 3끼 몽땅 주스 먹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 저는 체중을 좀 봐요. 키 대비 체중을 봐서 과체중인 분은 하루에 한 끼, 항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한 끼를 웅땅 주스, 달걀, 고구마나 단호박 좀 부족하면 누룽지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선식 가루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나 약간 저체중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걸 간식처럼 드셔야 돼요. 이거를 밥 한 끼로 대신하시면 살이 더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90kg가 넘는 남자분들은 너무 멋있어져서 오시죠. 살이 정리가 되니까 더 젊어지고 항상 배가 굴뚝 나왔던 그런 남자분들도 싹 정리가 되셔요. 그래서 항암 중에 요양병원들을 많이 가셔야 유방 환자들이 힘드니까 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살이 찌세요. 항암 중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작가 항암 중에는 잘 먹어야 된다. 항암제를 잘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비만하고 잘 먹으면 암을 키우는 거예요. 암은 한편으로 키우면서 독한 항암제를 맞는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살 찌면 안 된다. 그리고 살도 빠지면 안 돼요. 오 그래요? 힘이 없어지니까 살은 어쨌든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식단을 짜셔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드셔서 찌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한 끼는 몽땅 주셔서 먹는 거고 두 끼는 말씀하셨던 고기 빼고? 네. 한식으로 드시면 돼요. 대신 모든 양념류는 다 하셔도 되는데 고추장, 된장, 조선간장, 양조간장은 조금 집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제품보다는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기농 매장에 가면 그렇게 자연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조금 비싸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맛있게 드세요. 소금간도 많이 하시고 그 대신 식용유는 쓰지 말고 그러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물도 있죠. 생선도 쪄도 되고요. 졸여도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에어프라이게 하면 고등어 같은 거 저는 에어프라이게 하면 그 자체 기름으로 쫙 맛있게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도 많이 드셔도 돼요. 국도 드셔도 되는 게 지금 암 환자의 염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정상 염도 0.9인데 0.3, 0.4. 소금간도 좋은 소금으로 그 대신 천일염 또 주겸으로 간을 해서 적당하게 짭짤하게 간을 해서 드십시오. 그 암 환자분들이 좀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편견?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6개월 산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꼭 그렇게 이제 뭐 여명이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그 말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의사선생님들이 앞으로 얼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네, 네. 뭐 의사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그렇게 극복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가볍게 여기만 안 돼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식이요법 얘기잖아요. 아, 이거 한 번 괜찮겠지. 근데 사기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자궁암인데 간전이를 돼서 2년 하감하셔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랑 식이요법이랑 뭐 이런 보충제 요법을 한 달 하셨는데 한 달 후에 간전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톱으로 막 약간 따지듯이 약간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두 달에 2년 정도 항암했던 거를 한 달에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적혈구 120일 걸려요. 돌아오는데. 항암제를 계속 맞고 있는데 적혈구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0.5만 떨어져도 막 너무 감이 나세요. 혈액 수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떨어져도 되는 수치가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러빈 혈소판 이런 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간수치 GPT GOT ALP 다 올라갑니다. 다소 감수를. 그게 항암제예요. 여러분 항암제 딱 검색을 해서 부작용 보세요. 피부 발진 당연히 나는 거고요. 뭐 먹었는데 피부 발진 났다고 막 놀라. 항암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손발 저림 원래 그런 겁니다. 관절 통증 그런 거예요. 간수치가 좀 올랐다. 30까지 정상인데 뭐 50 됐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500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감수. 그런 감수 안 하려면 항암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럼 또 저한테 상담을 받았다. 고충제를 썼는데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게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그러나 추세는 보시라는 거죠. 너무 바닥이진 않게 그럼 좀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지 한두 달 안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시기를 하셨나요? 올랐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간전이니까 1cm가 커졌대요. 그래서 고기랑 녹즙을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녹즙을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고기는 제가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부분에 금방 커요 여러분. 제가 줄기세포 얘기를 계속 해 드렸잖아요. 모든 암세포.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cm든 2cm든 그 안에 0.1에서 5%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휴면 상태에 있다가 환경이 되면 산성, 염증, 저산소, 저체원이란 어떤 그런 환경이 딱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제압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4기 암의 핵심인데 암줄기세포는 제가 얘기했지만 배아세포 있죠? 태아. 태아가 얼마나 빠르게 자랍니까? 수정난 하나가 9개월이면 3kg를 커버리잖아요. 급속도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양표지자 AFP라는 거 있어요. 알파페토프로테인. 대표적으로 이런 종양표지자는 태아 때 발현되는 거예요. 태아 때 높아지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암의 표지자인데 알파페토프로테인이 지금 성인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세포는 뭘 획득했냐면 암줄기세포가 배아세포 때의 성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증식이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했을 때 다른 수치는 떨어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양표지자 수치의 추세만 관찰해라. 항암 계속하는데 이제 막 400, AFP가 한 40까지 정상이다. 그러면 400이면 높잖아요. 그런데 항암을 하면 500, 600, 700, 1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항암제를 바꿔요. 그런데 좀 떨어져요. 또 1000에서 800, 700 그러다 또 올라가요. 그럼 또 항암제를 또 바꿔요. 그래서 이번 항암제는 들어서 6개월 지났는데 380이 됐어요. 그러면 1월에 400이었는데 6월에 380이 됐어요. 네.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죠. 유지죠. 유지.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쓸 항암제가 없으면 더 누르는 성질이 줄어들면 이게 폭발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시되 종양표지자가 계속 한없이 올라간다면 이 항암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4기암이라고 해서 끝없이 항암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약사님 얘기도 듣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듣다 보면 치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를 믿는 거고 불교신은 불교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커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전립선 종양표지 300대에서 일루 2개월 만에 되신 분은 다 신앙인이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하신 분들이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는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치해서 나타나죠. 저희 아버지도 제가 막 뛰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위 저랑 같이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해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 4기는 저희 김은아 약사를 신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정말 0.0001%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 가이드를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가이드만 하는 거지 제가 치료를 치유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사님도 항암 생활 중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기도문? 기도문요? 한번 읊어 질 수 있나요? 궁금해서 네. 그런 제가 또 선포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한다면 나의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변화된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로 완전히 음압병실까지 입원할 정도로 폐세포가 60%가 하아했어요. 숨이 못 쉬어졌는데 퇴원을 해서도 심박수가 너무 뛰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나의 폐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지금 멀쩡해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작가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전부 책을 엄청 읽고 와서 작가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든 점 일단 먹는 거를 중요시했던 분들이 그거를 설득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용으로 모아야겠다. 부인은 이걸 다 열심히 해서 차려주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남편분들은 고집을 하죠. 이런 거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이제 막 하시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상담을 요청을 해서 김은혜 약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설득을 이제 저한테 당하고 좋아지는 케이스를 또 보니까 동기우여를 받고 가세요. 그렇죠. 그게 조금 그동안 했던 시기를 바꾼다는 거 사실 고통스럽죠. 풀을 전혀 안 먹었는데 고기 육식파였는데 풀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 내죠. 그러면 보호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암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금지식품 세 가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육류. 모든 육류죠? 모든 육류. 네. 또 우유유제품 우유제품 세 번째 식용유 식용유? 네. 기름 그럼 뭐 하다못해 계란후라이를 먹더라도 계란후라이 안 돼요. 안 돼요? 삶은 계란만? 삶은 계란만 아... 그게 어렵죠. 그렇죠. 기름 안 들어간 거 같구나. 아내분들도 약사님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 요리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자연 그대로 그냥 고구마 쪄먹고 감자 쪄먹고 그럼 그 식용유에는 우리가 뭐 콩기름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 해바라기씨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다 안 돼요. 올리브유도 안 돼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올리브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버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보카도에는 써도 된다고 해서 그거를 두 수저씩 드신 분이 있어서 중성지방이 안 맞는데 400이 찍어서 온 거예요. 난소암인가? 근데 그분은 암연구소에서 연구원이신 분이에요. 네. 암연구 항암제 연구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어 왜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죠? 뭘 드셨나 했더니 올리브유 좋다고 그래가지고 올리브유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인데 거기에 오메가9이 주로 들어 있어요. 오메가6하고 9 다 중요해요. 오메가369가 다 중요한데 저는 이게 1대2대1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럼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암환자들의 염증지수는 6 오메가6에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대20 60 9도 올라가 있어요. 오메가3는 저는 생선 오메가 말고 8가지 씨앗 오메가 그거를 용매 없이 용매 없이 이렇게 압축해서 저온 압축해서 순수 기름만 뽑아낸 그 기름만 하루에 7.5g을 섭취하게 해요. 1절 다른 기름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 유방암 책에도 세포막이 그 브루스 리프튼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세포막은 세포의 뇌에 해당해요. 지금 여러 표적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 표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세포막에 나타난 거예요. 뭐 EGFR 변이다. 세포막의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뭐냐 콜레스테롤이에요. 기름의 인지질층인데 이 인지질층이 오메가369가 1대2대1로 균형이 맞춰져야 산소가 들어가요. 암환자는 산소가 들어가게 안 들어가요. 세포막이 변성되어 있어요. 이 기름은 세포막은 내가 무슨 기름을 먹냐에 따라 이 구성 비율이 달라지겠죠. 식스랑 나인을 많이 먹으면 식스나인이 많이 있는 세포막이 돼요. 이런 세포막은 산소랑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설득을 시키는 거죠. 기름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한 그 기름을 쓰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산소 자성 역할을 하는 거죠. 오메가3가 산소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올리브랑 아보카도를 먹어서는 산소를 세포 핵내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 핵내에는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에요. 우리 몸에 엔진이 되는데 여러분 기름 영양소가 기름 주유를 해주는데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 없으면. 그래서 이 세포 내에 65%의 산소 포화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암환자의 세포는 65% 미만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산소 하이폭시아 이 하이폭시아 구역에 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어떤 기름 오메가3가 들어간 기름을 섭취를 하고 그래서 올리브 아보카도를 뽑고 고온에서 뽑고 그건 정상인데 정상인들은 그런 걸 좀 섭취를 해도 괜찮은데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암환자들은 한숨 많이 쉬어요. 한숨을 세포 내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세포 상태여서 제가 한숨을 많이 쉬었다니까요. 호흡이 벌써 딸려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이제 저희 아빠 혀를 보여드려요. 오시는 분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띄워드리면 너무 좀 혐오스러워서 혀가 3분의 1이 까맸어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혀를 보내왔는데 진짜 전체가 까맣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혀에. 혀 있는 세포에 안 가는 상태. 그다음에 다른 암 및 산소를 다 축축축 영양소를 뺏어 가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유일하게 한 명 제가 본 환자는 다 혀가 멀쩡했는데 저희 아빠만 까맸어요. 그럼 3개월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났죠. 기름을 안 먹어서. 뭐 참기름 들기름 다 포함이죠. 네 포함입니다. 생들기름 정도 그것도 너무 많이 한 가지 오일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 진짜 그 요즘에 진짜 그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1등일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작가님도 내 능력을 벗어나신 분이다. 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이라든지 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남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남은 시간을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요. 네. 너무 어렵고 그래도 뭐 여명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회 없이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네. 용서해야 될 관계가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을 뭐 미워하거나 분노에 차이는 상태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감사. 지금 감사할 순 없지만 네.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와 용서를 하면 몸에는 진짜 자연 치유력이 또 뛰어나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먼저 하고 또 시기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제가 하는 가이드를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드시기가 너무 힘든데 또 너무 타이트하게 또 이걸 또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마음에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그 암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셨잖아요. 네. 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면서 네.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제 좀 암을 이겨내고 또 환자분들을 도우면서 네. 좀 바뀌신 생각이나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바뀐 생각들은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 몸 전체에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프기 전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뭘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답니다. 네. 뭔가 저 사람이 잘 됐지만 약점이 있을 거야 단점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제가 태도를 좀 가졌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굉장히 좀 속이 좁았죠. 그리고 짜장도 많았고 화부터 내고 벌어. 네. 근데 이제 아프면서 제가 나아야 지겠다고 이제 방법을 찾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저도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도 바꿔보자. 생각을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하루 종일 뭐 해서 죽겠네 뭐 안돼 넌 그래서 안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돌이키고 네. 저희 딸하고도 서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 이렇게 오 네. 잘못된 생각 재밌게 좀 해요. 네. 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럼 취소 막 이렇게 하고 재밌게 저희 가족 문화인데 그랬더니 정말 어느 처음에는 너무 하루 종일 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스스로도 금방 금방 돌이켜요. 아 내가 왜 그 뭐 예를 들면 정말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작가님이 저랑 비슷한 류의 책을 냈는데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왜 온전히 축복을 해주지 못하는 거는 시계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 네. 아 내가 어느덧 또 이런 부정적인 나에게 이미 많은 감사할 게 있는데 네. 오 이거 진짜 잘못됐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돌이키죠. 네. 축복하고 더 잘 되라. 네. 길어주고 네. 이런 마인드가 진짜 필요한 거 같아. 그것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를 되게 재밌어하고 네. 기분이 좋아지고 네. 저를 만나면 기운은 얻고 네. 이렇게 가니까 저도 너무 좋고 네. 끝으로 성장입기 구독자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성장입기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는 오늘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뭔가를 작은 습관 하나를 시도를 해 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cm의 변화인데 이게 계속 된다면 1m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1년 2년 누적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육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약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